미스터브리드 다짜라고 찍어줘야 돼 치킨을 먹어봐 드라이아이 고춧가루 아 이거 아까 했어요? 없어요? 아 이거 아까 했어요? 없어요? 아 데코구나 여기 굴러고 올려도 되겠다. 자기만 잠깐 떼고. 오 진짜 맛있게 하네. 안 입은 거 어떡해? 안 입은 거? 나 좀 머리가 좀 같이 먹는데. 그거 계속 먹는 건가? 맞아. 그거 되니까 좋겠지. 다 피로 보이는데? 아니야, 안 먹으면 진짜 피로 아니야. 양념이야? 양념은 아니야. 양념이야? 감사합니다.